프레데터 종족의 우주선 두대가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화 프레데터 4번째 시리즈 더프레데터입니다. 워몰에서 나온 우주선은 지구에 불시착하죠. 여기는 인근 야산, 저격수 메케나는 인지를 구출하려 하는데 우주선이 그쪽으로 추락합니다. 추락한 우주선을 살피던 메케나는 프레데터가 놓고 간 장비들을 발견하게 되고 장비들을 장착해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메케나의 대원을 학사로 등장하는 프레데터 메케나는 프레데터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순간 건틀리 시작동 자동으로 프레데터를 쓰러뜨려 버리죠. 메케나는 서둘러 도망갑니다. 그때 현장으로 정부 요원들이 출동했군요. 다음날 메케나는 외진 마을로 왔습니다. 순간 눈앞에서 사라진 메케나 프레데터의 아이템이군요. 메케나는 프레데터의 아이템을 내장 어디메쯤에 숨깁니다. 복귀한 메케나 유도심문을 간파한 메케나 메케나는 치료를 위한 호송차에 타게 된군요. 관심 병사로 분류되었기 때문이죠. 그 시각 아빠의 소퍼를 뜯는 메케나의 아들 로리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서번트 증후군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프레데터의 장비를 다루는 로리 프레데터를 획득한 정부는 진화생물학자 케이시를 불렀습니다. 놀라운 정보를 듣는 케이시 그리고 메케나에 대한 이야기도 듣죠. 셧더 뻑컵합니다. 그 순간 또 다른 프레데터의 우주선이 지구로 접근하기 시작하죠. 미상의 우주물체를 감지한 정부군 전투자들이 출격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프레데터도 깨어나죠. 일단 목을 휘기고 방어력 낮은 연구원님께서 프레데터 경비들에겐 비싸대기를 프레데터는 자신의 소지품이 없어졌다는 걸 깨닫고 심히 심기가 불편해졌죠. 프레데터는 전세대의 마스크를 이용해 자신의 분실물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는군요. 타겟이 된 로리 그때 메케나의 눈앞에 나타난 프레데터 다른 동료들도 목격하죠. 일부러 문제를 다시 지켜 버스를 점거하려는 이들 기존 승객들은 잘 내려줍니다. 케이시가 마취총을 가지고 프레데터를 쫓아왔군요. 케이시도 떨어집니다. 이들은 프레데터를 놓치고 말았죠. 기조랑 케이시를 데리고 한 모텔에서 작전회의를 하는 이들 관심 병사들이라 관심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저절로 작동되는 프레데터의 마스크 로리는 호기심에 마스크를 얼굴에 가져다 대주 로리는 새로운 마스크를 쓰고 할로윈 축제에 나섭니다. 로리는 사탕을 수거하러 벨을 누르는데 고인이 등장하죠. 자동 반격 센서가 있는 듯 하군요. 놀라서 도망치는 로리 로리에게 프레데터의 개강아지가 접근하고 로리를 덮치려 합니다. 늦지 않게 도착한 메케나 관심 병료들과 공격을 지속하죠. 그렇게 개강아지들을 처리하고 대기 중인데 동료 하나를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프레데터 이들은 무기를 내려놓는데 그 중 뚜렛 관심 병사가 주위를 잘 끌었죠. 덕분에 그곳을 벗어나게 되죠. 프레데터가 접근합니다. 숨을 죽이는 메케나 숨이 막히니 지니고 있던 프레데터의 물건을 돌려주죠. 그때 무언가가 프레데터를 공격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프레데터 흥자 기존 프레데터 공격해보지 필요하지 않죠. 프레데터는 코를 낙상 파괴해주죠. 그리고 초파첩스를 발굴해냅니다. 초시 일단 도망가고 보는 이들 도망친 관심병사들에게 날이 도망친 관심병사들에게 날이 도망친 관심병사들에게 날이 정부 요원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다. 일단 제압당하는 메케나 2층 로리의 방에선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요원은 사격 후 가운데 다리를 공격당하죠. 인생 최대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로리는 프레데터의 정보를 해석할 수 있었군요. 경찰에게 붙들려 있는 지금도 해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는 로리 우주선의 위치였군요.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메케나 쉽게 인질신분을 벗어납니다. 동료들이 구해온 헬기 로리의 정보로 인해 발견된 우주선은 이미 봉쇄되었고 요원은 로리를 이끌고 우주선 내로 진입하죠. 메케나는 쉽게 그들의 언어를 다루는 자신의 아들을 봅니다. 우주선의 조종실로 들어온 이들 조심 걱정해주는 로리 관심병사들의 습격이 시작되고 하나 둘씩 제압해 가죠. 그때 산위에서 이들을 노리던 정부의 저격수 가슴이 휑해지니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메케나로부터 풀려난 요원 메케나는 로리에게 프레데터의 물건을 주죠. 서로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겠군요. 프레데터는 자신을 둘러싼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합니다. 공동의 적을 대적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겠죠. 프레데터는 우주선에 시한폭탄을 설치했고 이들은 최대한 프레데터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프레데터의 습격 시작 이들은 트랩 쪽으로 도망가죠. 크레모아가 설치된 지역에서 은폐하고 있는 이들 접근하는 프레데터 프레데터는 쉽게 쉽게 제압하려 합니다. 케이시는 프레데터의 마스크를 반격에 성공하고 크레데터를 무력화시키죠. 복부 트러블이 생긴 관심병사들은 동일한 처지가 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좋은 곳으로 갑니다. 크레데터가 크레데터가 인정한 진정한 전투는 로리였군요. 바로 떠나려는 프레데터 크레데터 메케나와 관심병사들이 우주선에 뛰어들죠. 자연으로 풀어갑니다. 최종 관심병사도 날아갈 일만 남았군요. 크레데터 양지바른 외자리를 발견한 병사 법규를 잘 지키라 조언합니다. 장렬이 산화됩니다. 뭐긴 떡나비지 크레데터는 열이 많이 받았고 메케나를 지워지러 왔습니다. 그러나 케이시의 노움과 로리의 기민한 선택은 크레데터는 무력화되죠. 빠른 대답을 원했던 메케나 빠른 대답을 원했던 메케나 셧 더 뻑업하고만 프레데터 크레데터 츄파춥스 프레데터는 사실 인간의 편이었습니다. 그때 포드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나오죠. 이것은 프레데터의 침략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화복 츄파춥스 영화는 여기까지. 영화 잘 보셨나요? 감독이 프레데터에 대한 기존 설정은 배제한 채로 새로운 자기만의 외계 생명체 영화를 만들어냈군요. 이 더 프레데터의 감독은 프레데터1에 출연해서 호킨스 역할을 맡았던 셰인 블랙 감독입니다. 누구보다 더 영화의 초기 설정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감독으로서 너무 욕심이 과했던 걸까요? 감독이 이 영화 전에 아이언맨3도 제작했었던지라 슈트도 포기할 수 없었고 중간중간 돼도하는 개그 요소 또한 포기할 수 없었으며 자기적인 상황 연출 또한 포기할 수 없었으니 결국 뭔가를 가득 섞기만 한 잡탕밥 같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말았군요. 이로써 프레데터의 세계관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름만 가져다 쓴 B급 아류작 같은 느낌이 나는 영화니 보시려거든 그냥 킬링타임 B급 영화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프레데터 대 에이리언이 진행되는데 그건 좀 괜찮았으면 좋겠군요. 프레데터 세계관의 명복을 빌며 다음 영화에서 뵙겠습니다. 기무리뷰 기무였습니다. 부추 아래 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